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크리스토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크리스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 번은 없다 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서 유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제목을 왜 두 번 없냐 없다고 이렇게 잡았냐고 하셨는데 우리 삶이 두 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가만히 보면 1절에 보면 누리자 이렇게 끝나요 누리자 그리고 2절에도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3절에도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 11절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누림이 있는가 이해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냥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셨고 또 앞에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이 한 번뿐인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나의 삶 벌써 오래 살아버렸어요 내가 원했던 삶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많이 살아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시인이 비스바와 심보로스라는 시인인데 노벨상을 받았대요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사실 이 제목이 이 시인의 시의 제목이에요 두 번은 없다 시가 이래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이렇게 시가 끝나요 이 시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처음이고 연습해본 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바보같이 살아도 낙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낙제가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아내지 못해요 살아낼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누림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붙잡고서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자 1절입니다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박수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듣기도 했고 예배에는 잘 참석했어요 물론 제가 학교에 삶 따로 교회에서 삶 따로였지만 어쨌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저희 부모님이 또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제가 봤을 때 나쁜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나 같은 나중에 커서 나 같은 아들만 낳아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런 걸로 우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우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뭘 해야 되냐 그런데 믿음으로 우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가 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다 뭐 한 것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셔서 받은 거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받으면 되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믿습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그래요? 물어볼까요? 어느 분께 물어볼게요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의 의의를 갖고 있고 자기가 한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신 솜씨가 드러나고 거룩한 그런 생명이 나타나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악취를 풍겨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고 은혜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막 증명해요 반론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경우를 다 들어서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인 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대학교에 와서 정말 극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에 정말 너무나 이렇게 삶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빠져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회사에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 교회 생활을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됐고 점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 그 청년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는 너무 멀리 떠났다 이제는 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면 정말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의는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감출 생각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와서 치료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미 복음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합형을 자꾸 누리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또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도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인데 어떻게 합형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무슨 합형을 누리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또 복음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떤 굉장히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먹이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없는 이웃집, 부잣집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아이 중 한 명만 보내주면 아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도 잘 시켜서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가난한 부부는 잘 됐다 다행이다 우리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데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놈 한 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쟤는 좀 게을러가지고 보내기 좀 그렇고 쟤는 좀 똑똑하지가 않아가지고 쟤는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애는 너무 애가 마음이 약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가서 적응 못 할 것 같고 또 미움받으면 안 되는데 미움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보냈겠어요? 결국 한 놈도 한 아이도 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는 오히려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멍청해 보이고 뭔가 어리버리해 보이고 마음 약하고 할 줄 아는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내가 끼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나님 마음에는 사랑과 극률과 정말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내가 공부 잘하는 것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 이거 잘했어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건면합니다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즐겁게 살고 계신가요? 네 즐겁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요즘 조금 힘들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살다 보면 가끔씩 행복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다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뭔가 실수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큰 해를 입혔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먹질을 했구나 이러면서 자책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어떡하나 이렇게 자책할 수 있어요 직분까지 맡았는데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자, 잘못 막 살자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요 우리는 나름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첫 번째, 환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지사님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게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그리고 키워야 될 자녀들이 결혼 안 했는데 조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이 기간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버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버티시라고 그냥 견디시라고 때로는 버티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냥 견디는 것도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새로운, 더 좋은 가게를 갈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또 있겠죠 환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환란 앞에서는 버티는 것입니다 견뎌야죠 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믿음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면서 버티는 것이 그때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해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그걸로 행복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굉장히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 말고 그 즐거운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인생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연단 받기 전에는 나한테 해가 되는 거 나한테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꽉 붙잡고서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뻐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도해서 뭘 응답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마치 아이가 아빠가 뭔가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장난감을 사주면 그거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의 어떤 마음이나 아빠의 관계 가운데 기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기쁜 거 내가 봤을 때 좋은 거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스테반처럼 뭐요? 환경은 전혀 기뻐할 것이 없어요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막 기뻐하고 찬양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의 찬양 그런 연단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조금 달라요 더 순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왕좌왕 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왕좌왕 합니다 저도 우왕좌왕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메시아예요 와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그냥 병자를 낳게 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가는 곳마다 잔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왕궁으로 가셔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왜 뒤엎으세요? 이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셨어요 알고 보니 메시아가 맞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왕좌왕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거예요? 어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이 세상 이방 민족까지 구원을 얻는 복음이 선포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놀랍게 역전되어서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났어요 형들이 와 끝났다 끝났나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이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상처받는 일이고 정말 한 가정에서 형들이 어떻게 요셉의 얼굴을 보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와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만 보면 상처고 내 입장만 보면 실패고 내 입장만 보면 누구한테 가서 말 못할 일인데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 보게 되면 즐거워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단과 하와가 실패했다고 이 세상을 갈아엎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단과 하와가 실패해서 그냥 다시 다시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서 어떻게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실패가 실패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럼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죄 안 짓는 사람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으로 말미 아마 다 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금이 들어가면 죄 안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보면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성프란시스코 그 책을 보면은 어떤 제자가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신지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참 웃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학생이 15살 때 중학교 때 돈이 없어서 중3 때 휴학을 했대요 그리고 오른쪽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리염에 걸렸는데 그냥 그거를 가만히 둬가지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들이 너 산기도 가라 너 가서 기도해라 기도원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산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하도 간절하니까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했대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을 했대요 그런데 귀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서운한 게 있어서 신학을 우여곡절해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돼서 어떤 이쁜 자매와 대화를 하는데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눈이 맞아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학 교수가 되셨던 김지창 교수님의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계속해서 고민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다고 마치 야곱이 밤에 씨름했던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설교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요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음바됨이니 이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자 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음바됨이니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기는 믿었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서 믿은 티를 내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놀랄까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어떤 티를 내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대학생 때 같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될 건지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나는 성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성인이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아주 그냥 배꼽 잡고 웃었대요 인상도 험악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성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꼽 잡고 웃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 막 배꼽 잡고 웃는 분위기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5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랑인지 나와요 정말 죄인을 하나님 원수되었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되었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사랑을 말하거든요 왜 죽어주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것도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누가 그렇게 말하면 비웃을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붙게 하시면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그 소망 품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로 될 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정말 만났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성령에 일곱 가지 열매가 있지만 뭐 사랑, 희락, 합형, 온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 가지로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그 모든 열매가 사랑 사랑의 특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가 내 어떤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은 뭐냐면 그냥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셔도 가지고 있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그런 사랑은 가지고 있어요 나랑 어떤 신앙 스타일이 잘 맞아 나랑 말이 잘 통해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나랑 뭐가 안 맞아 나한테 뭔가 핍박을 해 뭐 내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 때로는 나한테 무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인한 그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주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만 그것만 딱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누립시다 네 화평함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화평을 어떻게 누려 그런 분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할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너무 작게 가지면 안 돼요 뭐 작은 뭐 잘 되는 거 그 정도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과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찬양하고 이동하겠습니다